자, 초부터 달려요. 초부터 밖에. 따라간다! 우와! 하나 더는 돼, 하나 더는 돼. 하나 더는 돼, 하나 더는 돼. 하나 더는 돼. 하나 더! 1등 넘! 1등! 1등! 자, 파란 팀 먼저 와서 상 카드 받아왔어요. 3카드. 너무 아름다워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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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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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드카페 러드카페. 뭐지 이게?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아. 박에서 기다려주시고 세 분 먼저 있죠? 우리 잠시 후 뵙겠습니다. 안으로 들어가나요? 이게 뭐 문 있어요 문? 어 뭐야? 어 뭐야? 자, 앉으세요. 최종 미션입니다.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받은 카드가 3장씩 있습니다. 지효공주는 지금 10, 11, 12, 13까지의 숫자 카드를 들고 있습니다. 그 중 카드 한 장과 여러분의 카드 한 장을 보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한 바퀴씩 교환하고 총 3번의 라운드를 진행한 후에 카드의 총 카드 가장 높은 카드 높으시면 이는 거구나. 만일 맞교환을 한 후에도 지효공주의 카드의 총 카드 여러분보다 더 높으면 지효공주가 정보를 또다시 아 안 돼! 지마조 준비되셨죠? 네! 아까 미션에서 1등 한 팀 네, 저입니다. 네, 저입니다. 주키부터 맞교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게 좋은 거구나. 이게 좋은 거 아니야. 문길이 잘하는 거야, 문길이 잘하는 거야. 문길이가 잘하는 거야. 먼저, 적어보십시오. 무조건 적어보십시오. 봐도 됩니까? 봐도 되죠? 이걸 다 샀고 네 장을 같이 샀고요 내가 지금 받은 카드는 적당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카드는 적당이 있습니다